전복을 찾으러! 전복을 찾으러! 전복을 찾으러! 야, 뭐하는 거야, 이거? 지진한 햇빛 햇잔들고 바람이 불면 나 지나가고 있어 바람이 답변해 답변해 아, 차가워! 오, 빨리다! 기상미션이랑 이런 거? 맞나요? 저는 일어나서 탑 쌓아야 하거든요 저희 기상미션이 있어요 기상미션이 있어서 죄송해요 3분 이내로 탑을 쌓아야 하는데 왜 일어나서 형! 지금 기상미션이에요 그래서 기상미션이 있어서 기상미션이 있어서 기억나요? 왜? 나가지 지금 기상미션 여기서 게임해야죠 응? 탑을 쌓아야 하는데 나가서 보여줘야 하고 지금 뭐지? 레츠고 지금 써눈다 뭐 해야 되는데 트레저 탑 쌓기 나 그때 사진 찍은 거 그거 그 느낌이지? 그걸 지금 하라고요? 근데 탑을 그냥 누워서 그냥 위에 누기만 하잖아 왜 왜 왜 2분 나왔다고? 1분 나왔어 1분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어 정원아 여기야 정원아? 정원아? 아니 유토야 여기 위에 누워 이게 탑이야 이게 끝난 거 아니야? 뭐해? 뭐 만드네 아재? 응 다섯 명 누워야 돼 한 명 앞에 더 누워줘 여기 누웠어 루토 누웠어 아 누웠어요? 아 너무 좋아 이 무게가 아 너무 좋아 야 누른다 응 누른다 응 누른다 어 미안해 미안해 됐다 됐다 갈게요 어 야야야야 야야야 자주만 자주만 됐죠? . 이어 tama 응 그 Teen가 훌모닝 어제 못 즐긴 티탄스 off 질기기로 해드릴게요 안 죽여도 돼요 단 여러분이 자극자적으로 30!G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 내가 거의 다 한 거 아니야 그때? 그때 30!G밖에 못 했어요? 1.A PARA 다 한 Тем De 어 좋아 좋아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가 배고플 줄 알았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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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아침은 우유를 시작하는구나? 와, 뭐야? 이게 도넛이야? 우와! 꽈배기 그런 거, 꽈배기! 근데 또 허락허락하게 주지 않겠지? 나도 도넛 하나만! 치얼스! 와, 우유 맛있다! 야, 우유 맛있어! 야, 따뜻하네! 이거 형, 우유 해! 네, 따뜻한 건물이... 끈다간 다음에 묻혀서... 맛있다! 근데 이제 한 끼 먹으면 두 끼 남았네? 그러면 이렇게 자연에서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럼 다음 끼로! 오, 뭐야? 이게 맞지... 이거 입어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예쁘다! 이거야, 진짜! 대박! 이거 뭐야? 나 우리 할머니 보고 간다, 저도...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수건 아닐까? 안 입을 때... 저 옆에서... 저 옆에서... 아니, 저 팔토신 어디서 난 거야? 김장을, 김치를 6만 폭이 담은 거야! 기분이가 좋아! 형, 스튜스의 모자 뭐 쓰면 안 돼요? 형, 세팅은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다른 거 쓰면 안 돼, 모자를? 하지 마! 재영아, 이거야! 재영아! 재영아! 재영아,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와, 진짜 민망... 왜 이렇게 민망하지? 와, 너무 오랜만인데, 잠시 다시 할게요. 다음이요! 다음 사람! 야, 루트야, 근데 너는... 아니, 너 어디까지 가? 포즈 두 개! 루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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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야 루트야, 루트야 이건 안... 이건 못 참... 루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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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다들? 장 보러 오자면, 우리? 어, 왜? 야, 양말이 뭐야? 야, 양말 치켜서 해. 야, 닭들이 뭐야? 야, 정말 예쁘다. 왔다. 아니, 커피 뭐야. 어휴... 귀신 줄 알았어. 뭐야? 손 떠는 거 봐. 이리 와. 귀여워, 이쪽입니다. 가르쳐. 멋있는데? 준기 형, 피시. 아, 귀여워. 아, 아저씨 왔다, 아저씨. 마을 천장 아저씨. 뭐야, 산삼인 줄? 야, 근데 진짜 마을에 산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의자... 아니, 의자 너 균형도 안 맞아. 자, 예.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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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야, 얼마나 민망할까? 얼마나 민망할까? 나오는 말이야, 빨리 빨리. 지은이가 쓱이 진짜 잘 만들게 생겼다고. 자, 알통몬 나와, 알통몬. 아, 요시구나? 원래 나 나갈라 했는데, 요시가. 나 약하니까, 내가 나가. 내가 마지막에 끝났는데 강화도 해적단 잘 죽으니 오랜만에 놔둬 다들 잘 들어봐 야 감자 수제비가 있고 칼국수 황금 레시피가 있고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제비는 간 맞추기가 힘들어 하지만 칼국수? 칼국수? 그러면 칼국수가 맞는 거 같애 칼국수가 맞는 거 같으니까 수제비 먹고 싶은 사람 어 수제비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수제비가 먹고 싶은 거였어? 지금까지 뭘 들은 거 해 아니 수제비가 사와줘야 하는 거 아니 근데 수제비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사는 거 같긴 해 야 그러면 수제비로 먹자 수제비 야 다 같이 이거 씻으러 갈까? 엄마 지훈이 형 어차피 뜨거운 물에 넣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면 약간 나쁜 그런 게 다 손으로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맞긴 하거든 막자 지금 씻어 너무 차가워 저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감자를 깎고 있는 거잖아 사실 네 감자 애들한테는 미안한 거 같아 그렇지? 피부가 벗겨지는 거잖아 야 형 누구야? 조심해야 해요 그렇게 써는 거 맞죠? 형 박지훈이야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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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밀가루 두 컵을 어떻게 해야 해? 컵 하나 가져올까? 아니지 이제 이거 대충 넣고 물을 점점 넣으면서 이걸로 건데 어때? 가루 가르쳐 가루...? 아 근데 되면 될 것 같아 문에 맞아 이거 다음에 뭐 해? 다음에 이제 이걸 팍 쳐야 돼 팍 ถ船 정환 씨 지금 어떤 거죠? 이게 차량물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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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시오! 마시오! 가자 헐크! 마시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보다 재밌네 웨이브 600mm에 한 개니까 정말 계산 잘해야 돼 물이 없네 물을 어떻게 넣어요? 도와줄게 제가 한번 쏟아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일단 손 다치니까 조심해야 된다 열어 좋아 더 더 나이스 하루기 다 두면 안 되지 좋아 좋아 다음은 다른 거를 손질하는 법 알려줄게요 어슷 어슷 썰어주세요 지훈이 형 요리 잘하네 잘한다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니까 지훈이 형 요리 잘해요 내가 마셔보다 잘해 솔직히 말하면 오호호호 안 들렸구만 다행히도 여러분들 밥 한 끼 먹기가 제가 엄마 보고 싶다 했잖아요 엄마 리스펙이다 진짜 진짜 어머님들 리스펙이야 어? 네가 열어 내가 할게 이거 못 들어 형 진이지 될 수 있어 미안한데 열어봐 좀 뭐라고? 열어 열어 뭐를? 열으라 이거 어딜 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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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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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열어? 냄비 냄비 아니 냄비가 어딨지? 뭐야 간다 정우야 아우 좋아요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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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사운드가 약간 노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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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지금 빨리요 빨리요 아니 뭐예요 아니다 아니 아니요 웃겨서 열어주세요 뚜껑을 뚜껑을 열어주세요 오케이 자 아 아니요 반대로요 반대로요 빨리요 아 제발요 아니요 저 진짜 놓쳐요 우리 손맛인데 이거 완전 좋다 이제 물려면 될 것 같아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들고 뭐하나요 물을 붓습니다 위에 네 물을 부어요 또요? 네 왜요? 티댄 반죽을 그리스에 담아 물 1리터를 그러긴 한데 물이 오 신기하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냈는 건가? 그럴 거 같아요 뿌리기만 하는 거 같은데 물 위에 담그는 게 아니라 1리터를 위에 아니 1리터 아니야 1리터가 아니야 원티잖아 원티 원티? 꺼내서 랩으로 감싸 괜찮아 물만 적시면 되는 거 같아 오 우리 잘 대간다 어떻게 해? 시제비 이거 반죽 잘 된 거 같다 이거 이제 일단 던져대 빵빵 빵빵 어 실화야? 환희짱? 다 한 데만 다 한 데만 예 예 야 야 야 야 어? 깨졌어요 하하하하 먹겠어? 괜찮냐? 어 물 양? 이거 다시다 편만 잡으면 돼 너 나와 너도 나와 끝 끝 끝 끝 먹고 싶어? 예스 어 근데 저 라면 찍었던 나 이거 엑스맨 그거 탈락했을 때 라면 찍었던 끝 끝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재혁이 감자 씻다가 뭐 마포구 간 거 아니지? 저 감자가 이렇게 잘생긴 지 처음 봤어요 잘생긴 거면 데려와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다 미남이에요 어 다 미남이야? 다 하루토예요 하루토 오케이 됐어 오늘 저는 미남이지 않는데 와 진짜 일이다 일 근데 진짜 할머니 엄마는 리스펙이 와 나 진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네 내가 육수 넣었어 사운드가 노는 사운드인데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손 씨 맞지? 손 씨 형 저희 둘 말했어요 진짜로 형 물을 물이 진짜 너무 무거워요 아 진짜? 방송 보시면 돼요 아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둘은 좀 자고 있어 야호 강렬의 중세야 나 편안하다 아니 너 언제까지 잘 거야? 그니까 됐어 와 잘생겼다 감자 감자 원 감자 저 꺼내야 되거든요 아니구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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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아직 안 끓었죠 미안해요 안 끓었네요 그러니까 물이 안 끓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끓었쪼라고 여쭤봤잖아요 물이 안 끓었잖아요 물이 안 끓었잖아요 제가 안 끓었쪼라고 여쭤봤잖아요 야 이거 나이태로 나무의 나이를 날 수 있어 몇 살인데요? 혹시 언제 몇 분 걸릴까요? 한숨 자고 있으면 될까요? 30살 네 나이태가 30줄이거든요 안 물어봤어요 나이까진 안 영웅야 나이까지 안 물어봤지 우리 제가 물어봤다고요 근데 왜 화내요? 너 너무 왜 화내요 근데 우리 친구잖아 근데 형도 화냈잖아요 형 화나 안 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화내놓고 왜 여기 또 물어봤어요 인정? 그러니까 화를 왜 이렇게 내냐고요 물을 넣으면 안돼 됐어 떼랭 근데 불이 너무 약하지 않나?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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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해야 돼 야 나이스 감성 야 정우야 야 너 진짜 분식집 이모 같아요 야야야야 국간장이 한 스푼인데 한 스푼,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야, 요리 이렇게 재밌었나? 야, 스톱워치! 형, 카메라에 시간 나와요! 2분 30초 걸어! 준비해 시작! 2분 30초! 야, 근데 공이 너무 많은데? 국간장! 미친 신호야! 됐다! 그것도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러면 맛있어 진다니까요, 루토야? 야, 혹시 또 화상이다 이거요? 조심해! 국간장 때려 넣어! 국간장 때려 넣으래 때려 넣어야 돼 진짜로, 진심! 네가... 뭐요? 굿굿 이거 넣으면 안 돼, 너구리. 절대 넣으면 돼! 시간 지났나? 감자 빼면 안 되지! 감자 시간 지났는데? 다른 거 넣어야 돼. 아, 지금 빨리! 어! 써놓은 채소, 야, 1분째, 1분째, 1분째!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그거 넣으면 안 된다 했는데? 47분 50초에 빼면 돼. 오, 냄새! 야, 형, 1분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야, 반죽 넣어야 돼, 뜯어서! 야, 다 됐다네, 아까! 야, 어떻게 하라고! 야, 반죽팀 다 어딨어? 반죽팀이 이제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가자. 반죽 이제 숙성을 시켰어요, 제가. 숙소에서 시켜본 것도 이제 이 반죽을 이제 육수 안에 퐁당퐁당 시킬게요, 이제. 퐁당! 우유에 퐁당! 끝난다? 끝난다? 세븐. 네! 어? 좋다! 원래 이렇게 돼? 그 정도야? 아니, 아무 맛이, 진짜 아무 맛이 안 나요. 자, 스탑 할게, 같이 넣어줘. 스탑. 그렇지. 응, 아까보다 낫다, 아까보다 좋다. 마셔요! 퀴즈 좀. 퀴즈 좀. 야, 도형, 도형! 도형이 세수했는데요? 아, 도형아! 야, 다들 손 씻고 하는 거지? 응. 이거 너무 큰가? 아니요. 근데 그거 얇게 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히트위때 뜯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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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작시현상이야. 내가 먹었던 히트위때 원래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야, 근데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좋다. 젊은 우리 나 이태는 잘 보이지 않고 잠시 어디 있어요? 야, 좋다. 아, 이게 괜찮네. 야, 레스토랑. 에이. 우와. 하나도 안 보이죠? 아니, 된장국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로. 끝내주네. 야, 이거 대박 아니야? 재혁 엄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구리 맛이 난다. 수제비가 안 익었는데 안 해? 신규 승패이네. 야, 정우 여기 수제비에다가 만두 넣어놓은 애 누구냐? 만두 피 넣어놓은 애 누구냐? 아, 이건 진짜 애가. 이건 진짜 아니야. 야, 만두 넣어놓은 애는 이건 자수해. 야, 만두 넣어놓은 애는 이건 자수해. 국물에 기가 막혀. 국물에 기가 막혀, 국물. 이런 맛이 있지. 맛있다. 근데 맛있긴 하다. 형, 형 언제 먹을 거예요? 어? 모르겠어. 얘가 버터가 없어서 안 돼. 한 귤 더 먹을 사람? 안 뜨거워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애담 엄마. 아, 끊어. 아, 끊어. 아, 4,500원인데. 4,500원? 아, 이거. 외상 안 되나? 안 되나? 됐습니다. 이거 오이시야. 오이시야, 오이시. 그치, 솔직히. 진짜 사선으로 넣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카페나 했다 만드는 거. 영승이 맛있다. 아무 맛도 안 나는구나. 이상한 게 처음에 딸기 라떼 맛이 난다? 난다 느낌이 들자마자 우유 맛만 났다가 딸기 맛만 났다 끝나.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마셔볼게. 마지막에 딸기 맛만 났다. 야, 근데 진짜 종환이는... 야, 2m 80까지 크겠다,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혁 씨. 저기 보면서 저기, 마지막 카메라 있지? 맨 오른쪽 카메라. 거기 형 찍고 있거든, 지금? 아, 그런가? 우유를 좀 멋지게 먹. 최혁이 형이 우유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광고처럼. 광고 하나 찍어봐.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 있지? 저 우유 이름 뭔데? 서울 우유? 그냥 강화도에서 맛있는 서울 우유. 여러분, 서울 우유? 서울 우유? No, no, no. 강화도 우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너야?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강화도 우유. 고맙습니다.